자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13번부터 할 자리죠 13번 더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 수립시 포함시기할 내용 중 더시개발계획을 지장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이게 나오면 바로 자동적으로 4가지가 떠올리도록 정리가 되어있어야 되죠 박수세손 이걸 모르면 꽝이죠 그래 더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박구장소 나오죠 이렇게 더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 박구장소에 필요한 기반설 도로 같은 거 이런 진입도로 이런 기반설 설치했다는 비용 부담은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기반설 설치 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고 포함을 시켜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밖에 꼭 봐야 돼 그리고 수용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도시발구역일 때는 바로 수용 사용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상 항목을 담습니다 토지의 세상 항목을 세북로라는데 이런 수용 사용 대상의 토지 등은 이것이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구역이 확정돼야 돼요 구역 안에 것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을 지정한 후에 조사해서 이건 수용이 되는 토지다라고 포함을 시킬 수 있죠 개발계획다가 그리고 구역을 확정해야 이 안에 편입된 세입자가 몇 명이 있는가 그 세입자에 대한 임대택 몇 개를 만들어서 주어야 될 것인가 이런 세입자의 주거안전대책으로서 임대택 건설 문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그 숫자 파악에서 바로 개발에 따라 포함을 시켜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옮겨주고 철거하고 옮겨주고 철거하고 옮겨주고 철거한다 이때 이용하게 되는 시설 순환주택인데 이런 순환주택을 이용하여 순차로 밀고 개발하는 것은 순환개발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바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겠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네 가지 각수세순은 바로 이렇게 함께 하자고 있죠 박수세순 이것은 더시기 발굴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했다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그랬죠 자 13번에 그래서 2번에 박 네모치고 3번에 수용할 때 수 네모치고 4번 세입자 주거안정 생활안전대책할 때 세입자 줄 것이고 세 그 다음에 순환개발할 때 순해서 2번부터 5번까지만 여기에 해당하고요 1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다 묶어주셔서 박수세순 이렇게 좀 머리에 넣도록 하십시오 14번 더시개발법령상 더시발굴 지정 해제 설명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 2번 맞이인데요 2번 보면 이 더시발굴은 해제가 되는 경우 크게 더시발사업이 지연돼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더시발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또 해제가 간주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더시발사업을 다 끝내가지고 한층 공고를 했다 환지방식일 때 그러면 한층 공고일 다음 날이면 다 환지방식의 수용권을 취재해서 끝나죠 그리고 수용방식일 때는요 공사하려고 공고하면 공사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구역으로 묶어낼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방식의 수용권을 끝났다면 환층 공고일 다음 날에 더시발굴이 해제가 간주되는데 그때 해제 효과로는 더시발굴 지정 이전으로 용도적으로 환원을 보지 않고 지구단의 계획은 피해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2번과 3번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 더시발굴 지정은 사업 공사 완료일의 완료의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를 본다 환지방식일 때는 환층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이와 지에 따른 더시발굴 지정 해제가 됐다 목적 사업이 끝났다 그래서 해제가 됐다 그때 해제가 됐을 효과 그 더시발굴에 대한 국토협상에 따른 용도적 및 지구단의 계획은 해당 더시발굴 지정 전후 용도적으로 환원하는 것을 보고 지구단의 계획은 피해지 정본보다 틀렸죠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죠 보지 아니한다 그런데 목적 사업이 달성도 되지 못하고 사업이 지원돼서 개발굴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있는데 그때까지 수립하지 않아서 그 다음 날에 바로 해제가 됐다 실식에 인가를 신청했는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서 그 다음 날에 해제가 됐다 이랬을 때는 바로 해제 역과로서는 더시발굴 지정 유전후 용도적으로 환원하는 것을 보고 지구단의 계획은 피해지 정본다 이런 것들이 떠올려야 되죠 나머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15번 도시개발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면적이 옳게 연결된 것 이 도시발굴 지정은 토지구역정사업이요 그리고 땅을 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적 규정이 많이 나오는데 이 면적 규정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되죠 15번 박상에 들어가서 보니까 도시발굴 지정안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려는 경우 그 구역의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바로 이반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교육 시행자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공남기관 등을 일간신문에 그것도 줄 거예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공부하고 해당 시공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는가 인터넷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도 되는가 면적이 조그만한데 10만 정도 미만일 때죠 10만 정도 이상일 때는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10만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래서 기역은 10만 정도 미만이 되고요 두 번째 국장시도사 시장구수 구청장은 도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 경우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하여 공남기관 끝난 후에 꼭 공청회까지 개최해야 되는가 공청회를 꼭 개최해야 되는 경우는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공청회를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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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100만 같이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100만 정도 이상일 때는 공청회에서도 필수적이다 니은은 100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객을 수입하게 될 때 주거, 교육, 생산, 유통, 위락 등을 키우는 이걸 복합적 기능을 하죠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르도록 개발기를 꼭 수립할 면적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냐 330만 정도 이상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서로 조화였다 줄 것이고 서로 조화, 조화 몇 번 하다 보면 이렇게 하트가 들어가죠 조화타 이 하트가 뭘 같이 보입니까 삼상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330만 정도 이상이지 100만 하면 틀리겠다 구분하시고 공업적에 더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0,3만 정도 이상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3만 정도 이상으로 지어야죠 그래 주거적, 상업적, 자연, 녹지, 생산, 1만 정도 이상으로 하고 더시적, 유효적은 원칙 20만 원칙은 30만 정도 이상으로 하고 외적으로 10만이죠 더시개발구역을 지정키모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는데 그리고 비도시, 도시역, 외의지역 여기가 도시역이고요 여기는 도시역, 외의지역이고요 도시역 밖의 지역이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역 안에 도시역, 보호적, 녹지역은 절대 지정 못합니다 지정권자도 보호적, 녹지역을 제한 나머지는 지정할 수 있죠 주거적은 1만 정도 이상 있어야 돼요 상업적도 1만 정도 이상, 공업적은 3만 정도 이상 자연녹지 1만, 생산녹지역 1만 그래서 주상자생 1만 정도 이상 공삼만 정도 이상 도시역, 외의지역, 도시역 밖의 지역 같은 말이죠 도시역, 외의지역은 원칙 30만 정도 이상 외의, 아파트, 일택, 건설기업하면서 지정할 때 초등학교 문제하고 도로 문제가 해결되면 10만 정도 이상 이걸 지정기본일까 암기를 하셔야 되죠 자, 16번 도시역 밖의 조합이 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있죠 1번이 틀렸는데요 조합인 시행자가 그것도 줄까 봐요 조합인 시행자를 달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 행정청 하면 국가, 지자체를 말하고요 행정청이 아니면 나머지를 다 말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조합이 시행자에게서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환체문이 되었다 여러분이 그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지자 환체문이 마음에 안 든다 불법한다 그러면 행정시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때 행정시판을 제기했다가 어디다 하냐 지정권자한테 하면 되죠 그래서 1번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결을 작성한 경우에는 먼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조합 같은 자가 환지방식에 따라 사업을 하고자 환지결을 작성할 때부터 그때부터 규제 받죠 그때 인가를 받아야만이 환지결이 확정되는데 인가권자 누구냐 이건 전해에서도 이미 살펴봤죠 인가권자는 그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주도면 특별자도사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군이면 자추구청자 이네들이 환지결이 인가권자죠 근데 행정청이 시행자 뭐 시장, 군수가 시행자였다 환지결을 작성한다 그때는 인가 받는다? 그럼 틀려버리죠 시도사한테 인가 받는다? 그럼 틀리고 인가 안 받고 스스로 확장한다 행정청이 시행자들은 자기 환지결을 작성해서 스스로 확장하기 때문에 인가 절차가 없다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러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결을 작성할 때에만 인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인가권자 누구냐 지정권자 아니라 관할 특별자도사 시장수구청자 그래서 지정권자가 틀렸습니다 지정권자라 그렸다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추구청장이죠 자 나머지는 맞고요 17번 볼까요 17번 보면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자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을 일부에 따라 체크 원해야 됩니다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으로 상환하는 채권 이걸 약적으로 토지상환 채권을 알죠 이걸 발행할 수 있는데 토지상환 채권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토지상환 채권은 내가 시행자한테 하나 받아놨다 그러면 이거 이전할 수 있을까? 이전할 수 있죠 그래서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틀렸죠 이전 가능하다 이렇게 쓰고 2번 토지상환 채권을 시행자가 나한테 발행할 때 나의 이름을 증세했다 써서 주죠 그래서 이걸 기명증권을 하죠 그래서 2번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증권으로만 발행하지 또는 무기명식 증권 이게 틀렸어 또는 무기명식 증권 이건 안 되고요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한다 그래야 돼요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 토지상환 채권하고 상환이 나면 기명식이라고 했죠 토지상환 채권, 기명식권 또 주택상환 채권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상환은 기명증권이다 꼭 안기라고 했죠 그런데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발행도 가능하다 이걸 꼭 구분하시라고 했어요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이나 또는 전자등록 발행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토지상환 채권하고 주택상환 사채는 기명증권으로만 발행을 하도록 규제한다 3번 토지상환 채권은 질권으로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 틀렸고 4번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토수는 관찰명하고 정부 체리하는 두 가지 지방사, 인시행자 여기까지를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하죠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땡이죠 민간사업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도록 규제하지만 이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시행자는 보증받지 않고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받을 필요가 없다 누굴 때만 발행할 때 보증받아야 한다 민간사업 시행자일 때만 보증받고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도록 규제한다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5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규모는 일반에게 분양할 토지 건축으로 규모의 2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18번 더시개발 본부상 환지방식에 따른 더시발사업 시행인데 옳은 것 1번 뭐죠 이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될 때는 종전토지와 환지의 7가지를 정확하게 해서 적응환지가 될 때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때 7가지 뭐냐 약조를 뭐라고 합니까 종전토지역의 환지의 위치면 토수리환 이걸 종합보리에서 작성하죠 이때 4번째하고 5번을 특히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 토는 토질이다 토지형태가 아니다 수리죠 물의용관리 수질이 아니다 이걸 특히 주의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1번 진보면 환지계획은 종전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형태 이게 틀렸죠 토지형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토질이 나와야 돼요 토질 종전토지를 내가 옥토로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나에게 개발해서 환지지의 때에 바위가 깔려있는 암석줄을 줘버린다 그러면 내가 그거 검을 질려면 환지에 있다가 암방공사하고 그 기반공사해서 검을 올리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죠 그래서 암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암반지를 주는 거예요 환지지일 때 옥토를 가지고 있으면 옥토를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질이죠 토질 그래서 토질이 나와야 되지 토지형태는 고려돼서는 아닙니다 2번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다 끝냈어 조성된 토질이 나왔다 그러면 종전가하고 환지가의 그 가격을 고려해서 적응한지 감한지 또 적응한지를 해주죠 그 차익이 발생하면 청산을 주고받지 않아요 이때 환지 방식에 의하여 조성 가격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 가격을 결정하느냐 먼저 감정평가 법인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네들락은 평가케 하고 평가된 자료를 원하면 토지평가 협의에 심했다고 들어서 최종 액수를 결정하죠 이 순서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바로 가장 마지막에 평가했다 줄 것이고 1 그리고 토지평가협의회가 나와 있는데 도시계위원회의 심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시계위원회의 심의 이거 지워버려요 도시계위원회의 심의 도시계위원회를 지우시고 그 자리에 토지평가협의회가 나와야 되죠 토지평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을 거쳐서 바로 최종적으로 액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3번 시행자는 말이죠 토지면제하고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적은 토지 너무 적은 토지가 있잖아요 너무 적은 토지는 좀 늘려서 버텨가지고 증오한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차액은 청산 내년에 대해서 증상되고요 아니면 적은 토지는 도저히 이거 조정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냥 청산 못 주고 환지 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토지는 좀 줄여서 줄 수 있는데 환지 부정 못해요 감안지는 할 수 있지만 바로 환지 부정 못한다는 것 이때 시행자는 직권으로 증오한지 감안지 또 환지 부정 다 할 수 있습니다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3번은요 마지막에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나와야 되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있다가 나왔는데 없다가 나와서 틀렸죠 4번 보면 시행자는 더시발 사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게 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 신청했다 체크해 신청받아서 시행자가요 딱 밀고 거기다 구분 건축물 건축해서 건축물 일부인 구분수꾼하고 대지 공유주물 묶어서 이렇게 부여해 줄 수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입처한지라고 그러죠 입처한지 할 때는 꼭 신청받아서 한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 시행자는 체비용도로 환기 예정자가 지정된 경우에 그 더시발사법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게 하여 체비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시행자는 사업 도중에도 사용도 수익도 처분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5번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있던 것이고 19번 도심이 주강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을 지정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맞고요 2번이 틀렸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이 한 문제가입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특강, 특특, 시장, 군수만 지정권자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죠 서울특별시장은 특별시장만 칭합니다 욕대관은 광역시장만 칭합니다 광역시장 안에 있는 군수는 지정권자 아닙니다 세종은 특별자시장만 지정할 수 있죠 제주는 특별자시장도 도사같이 할 수 있고요 팔도는 도사가 아니라 시에서 시장, 군에서 군수가 지정권자이죠 그래서 특강, 특특시장소가 지정권자이다 이때 군수는 광역시장 안에 있는 군수는 포함되지 않고 지하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강, 특특시장소다 이렇게 해야 되지 국장, 시도사 틀렸네요 다음에는 다 맞고요 20번 정비법령상 토이동거 수용 또는 사용해야 하는 설명인데 틀린 것 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이동거 지정비 보상법률을 약적으로 공치법으로 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틀린 것은 1번, 2번 맞습니다마는 3번이 틀렸죠 정비법상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되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 간주해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업이 필요한 토이동거 수용권을 주느냐 사업 시행 인가고시죠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3번 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할 때 관리처분 계획을 지우시고 사업 시행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데 그래야 되죠 그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 간주해서 수용권을 발동시켜주죠 이때 인가권자가 관할 시장 군수 등입니다 고로 만약 시장 군수 자기가 이 사업 시행에 있다 그러면 자기는 사업 시행에서 작성해서 자기한테 인감받고 작성해서 바로 고시하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작성고시가 있으면 그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 간주 된다는 것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는 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더듬어볼 게 있죠 국토계법상 도시 군객 시설 사발하는 시행자들 그 사업 신경차상 실식에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 간주해 주고요 국토계법은 실식에 고시가 있는데 도시 개발법상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발할 때는 개발계획 내용으로써 수용 사용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는데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이다 이거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주택법상 국가 지방자찬체 한국토정사 지방사인 사업체가 국무택건설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 할 때에만 주택법상 토지 등의 수용을 인정하는데요 그때 주택법상 아까 그 자들이 그 사업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서 공익사업으로서 공치법에 따라 사업인을 받아야 수용권과 그리고 사업 착수권이 발동됩니다 고로 주택법상 수용은 공치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선호 간주해서 별도로 사업계획 선고시 받지 않고 바로 수용하고 사업에 착수하셨다는 것 이런 내용을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21번 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법정문 내용인데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되어 있죠 재건축사업시장자는 사업시장과 고시가 있다 그러면 수용권이 발동되죠 또 이때 사업시장과 고시가 있으면 종전후 건축 및 토지 가격도 확정됩니다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업시인가 고시가 있느냐부터 30일에 아까 조합 설비할 때 반대했던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끝까지 반대할 것인가 동의할 것인가 동의하면 바로 조합으로 인정되어서 분양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 끝까지 반대하면 현금 청산당하죠 보상하고 끝내버립니다 저번 분양본으로 분양을 못 받아갔죠 자 그런 절차가 나온대요 재건축사업시장에는 사업시인가 고시가 있느냐부터 며칠 내 조합 설비에 동의하지 않는 자 그리고 시장수 구청 시장군수 등 토지주동사 등 신탁업자에게 사업주득을 넘겨줄 때 동의를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에게 그 동의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민을 촉구하든가 30입니다 기억은 이때 해답을 촉구하게 되면 몇 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해답이 올 수가 있냐 그 해답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을 주게 됩니다 2개월 졌는데 암울 없었다 그러면 이 자는 해답이 없는 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걸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나들 것은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매도 청구한다든가 수용 제거 신청을 해서 아예 강제로 팔고 나가도록 하죠 언제까지 그 절차를 거치냐 아까 해답을 촉구했던 기간이 2개월입니다 2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2개월에 2개월에 바로 그 반대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도 청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죠 팔고 나가세요 이렇게 팔고 나가세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0일 2개월 2개월 매도 그 다음에 미음은요 과함의 럭저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부 경우 과함의 럭저권역에 위치하고 재고사한다 그럴 때 그 장소가 투기괄죽도 아니고 저종대상직이 아니면 몇 주택까지 분양신청을 허용하느냐 최대 3주택까지 줍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투기괄죽으로 묶였다 저종대상으로 묶이면 그때는 3주택을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미음은 3주택까지 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투기괄죽의 조종대상직에서 최초 사업신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이걸 적용하지 않고 1주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겠는데 도심의 주강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원권자인 특강특특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는 자기들이 지행했던 장소는 자기들이 직접 회장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6대 광흥시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그 전부에서 특별시장 광흥시한테 그 계획에 맞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받았던 특별시장 광흥시장이 정비구역을 결정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 장소에서는 해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구청장 등이 특별시장 광흥시장한테 해제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때 의무조로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는 자기가 진행된 장소를 꼭 해제를 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요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흥시장한테 해제를 요청해야 할 의무적 사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인데요 그 사유로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3번, 4번 맞았습니다 근데 5번 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토이동구소자가 시행자가 됐다 그 안에 있는 토이동구소자가 20명 미만이면 재개발 정비사업 작업 만들지 않고 토이동구소자가 직접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런 경우라면 정비구역 지정구소부터 그 시행자인 토이동구소자가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 등한테 인과를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몇 년에 신청을 하자면 이 구역을 해제되냐? 5년입니다 그래서 바로 5번은 3년이 아니고 5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남은 다 맞고요 자, 23번 정비사업조합이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맞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이동 소유자 중에서 재개발 사업이 동의한 자에 한해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이 된다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된다 그 단지 줄 것이고 밑에 떠 씁니다 그래, 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누가 조합이 되느냐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여부를 분문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의무으로 다 되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뜻은 알죠 재개발 정비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 말하죠 그네들은 의무으로 다 조합이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면 토지 등 소유자가 의무으로 조합이 되는 게 아니고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되죠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2번을 옳게 바꾸려면 재개발을 다 재건축으로 바꾸면 맞겠죠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을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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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으로 바꾸면 옳은 주심문이 돼요 그런데 재개발 그대로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된다 꼭 구분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다 맞습니다 24번 정비법 명상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된 법조입니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게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나서 건설업자 등록 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은 경제입찰 방법 등 수익약 방법 등 규약으로 점을 따라 따라 하죠 지네들 만든 규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규약은 규약이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 재개발 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죠 이런 조합은 언제 어떻게 건설업자 등록 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하느냐 시공자 선정 시기는 조합은 조합설린가를 받은 후에 선정을 하고요 선정 방법은 조합총회에서만 선정합니다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건설업자 등록 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해상 유찰되어 버렸다 하면 시계약 방법으로 선정을 해도 합법적이에요 다만 사업장이 적은 조합은 수 100명 이하인 사업장은요 조합총회에서 종관의 시험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니은은 100명 이하 그래야 되죠 자 답은 4번이 있던 것이고요 25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임원을 결격사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임원을 결격사해요 미PP 파금이 있습니다 라고 공부했고 그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임원결격사해요 임원결격사해요 약자로 미PP 파금 그 다음에 도심의 주강정정비법 약자로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있죠 이 조합 임원 결격사유가 있죠 결격사유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되죠 결격사유 미PP 파금에다가 똑같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되죠 정비법 이법을 위반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이상 그리고 10년 지나지 않았다 지나지 않았다 그 자는 임원결격사유가 있죠 지금 우리는 주택법상 주택조합 있죠 지역, 직장, 리본적 주택조합 있잖아요 이 주택조합에 임원의 결격사위를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도 미PP 파금 당연히 들어가요 미PP 파금 들어가고요 추가된 게 있어요 이게 추가됩니다 바로 여기에는 선고유예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 기관 중에 있는 자도 될 수 없고요 또 등록사업자 그리고 업무대행자 있거든요 그 대행자 임직원도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된 사람 이 사람도 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25번 보면 이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다 그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됐죠 1번 미PP 나왔죠 이내들은 될 수 없죠 2번 임직원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등록사업자, 업무대행사 임직원 될 수 없다고 그랬죠 3번 금고유상의 실험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면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될 수 없을까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될 수 없지만 2년이 지났다 그러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3년이나 지났으니까 될 수 있는 자죠 4번 그래서 4번, 3번이고요 금고유상의 선고위에 받고 선고위에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집행위에 선고받고 집행위에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없는 것이고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냐는 사람 또 자격상실, 자격정지된 사람 이런 사람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6번 주택법 명상 주택 것을 용지에 확보 및 몇 정도 다 오른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국가 소유의 땅을 구기지, 지방자찬 소유의 땅을 공유를 하는데 이런 국공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지자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공위를 매각 임대할 때는 감정평가부에 동원해서 감정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걸 체제가로 딱 정하고 입찰케 하고 체제가로 입찰한 자에게 매각해서 또 임대해서 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야, 그 국권위를 1월은 용도로 쓰겠다면 너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를 할 테니까 받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용기로 쓰면 우선권을 주느냐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회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주택을 건설하거나 그에 따른 대를 조성하려는 사업체에게는 우선권을 주죠 우선적으로 매수했던, 임차 받았던 자들은 그날부터 2인의 그 사업에 착수해야 되고 만약 그 기관이 안 들어가면 다시 뺏어버리죠 그래야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환매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떠올라야 돼요 자,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죠 26번, 1번 40이 아니라 50으로 바꿔야 되죠 2번 보겠는데요 2번, 조합주택 건설을 위해 국공지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지자체는 진해질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 틀렸죠? 있다 그랬습니다 3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의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공의를 임차한 자가 그 임차할부터 2년 중요하죠 2년에 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의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멍때리고 있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는 임대학을 취소해서 다시 뺏어 올 수 있죠? 맞습니다 2년이죠 4번, 사업주택이 국민주택 용지에 있던 체크 국민주택 용지로 그 땅을 사용할 테니까 그 땅을 우리한테 파세요 라고 하면 더시 개발법상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나갔던 그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채비 있죠 그 채비를 우선적으로 매각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매각할 때 양도가격이 중요한데 양도가격은 원칙은 감정가격을 기준화하되 그 국민주택 중에서도 임대주택지로 쓰겠다 그러면 조성원가로 싸게 공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4번에 그래서 그 채비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양도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이게 틀렸어요 조성원가가 그 밑에다가요 임대주택건설실 이렇게 써나요 임대주택건설실은 조성원가로 하게 되지만 원칙은 감정가격이죠 그래서 양도가격은 그 밑에다가 밑에다가 써요 원칙은 감정가격 외해 임대주택건설실은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 이걸 원칙과 예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신 것이 시험공부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인가받아 설립한 리모덴 주택자업이 있다 그때 그 조합 설립할 때 결의정립이 되는데 주택단체 전체를 리모덴할 때는 전체 구분수자의 의결권을 각 3분 이상의 결의 각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가반수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면 되죠 한동을 리모덴 주택자분 설립과 신청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3분 이상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넣어가지고 조합 설립과 받아서 조합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러면 리모덴 주택자분 그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과 토지는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총괄할 수 있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그래야 돼 아주 중요하죠 없다 아니라 있다 자 27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요 27번을 보면 주택법 영상 공공택지의 의택지에 국장이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내용이 약간 개정돼가지고요 수정할 게 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 말을 좀 삭제해버렸어요 어떤 거냐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에 거기에 있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지역이 된다 그 말까지 지워버리세요 그걸 삭제하고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 기억을 초관치역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지역이 된다 그걸 안 보이게 삭제 삭제하고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좀 변경을 해두세요 국토교통부장안은 어떤 장소 중 다음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기역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그래 그 지문에도 기역 2배 이렇게 돼 있죠 2배란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투기과을 주고 기억 있죠 거기다 투기과을 주고 바꿔주세요 이렇게 수정해서 좀 정리합시다 그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지역에서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장만 얻다 밑에 점다당 3가지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냐 투기과을 주고 투기과을 주중 점 동그라미친 거 3가지 있죠 그런 지역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직전으로부터 수거하여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를 지정하려고 한다 하면 오늘이 수거하는 전달을 직전으로 하죠 직전으로부터 수거하여 3개월간 매매가격 주택 매매가격 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몇 배 증가한제 적용지도 지정할 수 있냐 2배 그 다음에 직전으로부터 수거하여 3개월간 미안해 다시 첫 번째 동그라미 직전으로부터 수거하여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제 적용지역이다 지정할 수 있고 두 번째 직전으로부터 수거하여 3개월간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번 이상 증가한제 적용지도 지정할 수 있고 직전으로부터 수거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형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월평균 청약형률이 모두 10대를 초과한제 적용지역이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을 틀렸다 이렇게 좀 보시고 5번이 10대 1로 돼야 되는데 5대 1이 되어서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좀 쉬었다 하죠 28번은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